생각받고 있는 신생의 무대입니다. 박봇 연락 안녕하세요 신생입니다. 이제 싱거운 날이겠죠 어디까지 온다요 무슨 말로 해야 하나 알 수 있네요 며칠 전부터 두근두근 잠이 오질 않았답니다 한눈에 바나게 예쁜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미용신대만 사이에 하루종일 왔다갔다 바쁜 여자 아무리 근처가 난다해도 너에겐 사랑은 당신 뿐이야 당신이 못 오시면 내가 당신을 당신이 못 오시면 내가 당신을 내가 당신을 당신이 못 오시면 나는 당신이 못 오시면 당신을 당신을 이겐 저 일 아니고 있어메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하나 주네요 며칠 전부터 두근두근 잠이 오질 않았답니다 한눈에 바람하게 붙인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사우나의 해설상의 하루종일 갔다 갔다 바쁜 여자 아무리 눈 속은 난다 해도 나에겐 사랑은 당신 뿐이야 교신이 모두 10년 내가 당신을 교신이 모두 10년 내가 당신을 만나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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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, 지, 지 지, 지, 지 지, 지 지, 지